곤드레 많이 들어가서 새우 다져서 완전히 만들어서 이걸 곤드레는 이제 옆에다가 살짝 둘러서 소스 만들어서 이제. 떨린다 진짜 이렇게. 밥 먹는 게 이렇게 떨릴 때가 있네. 안에 전복 넣고 전복 넣고 농도 맞춰가지고 완전히 만들어서 이걸 찌를 거야. 80. 일정하네. 그다음에 이제 소스 만들어서 이제 뿌리는데. 아 냄새부터 벌써. 냄새가 다르다. 곤드레 조금만 더 줄래요? 그 곤드레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. 버터가 살짝 들어가. 곤드레는 이제 옆에 둘러. 전화에 반응할게요. 도시로 출발. 파이팅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